난 이제 하자고 안 해. 내가 걸릴 거 아니까. 근데 항상 내가 걸리니까 그게 억울한 거지. 나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. 내가 웬만하면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쓰리라차잖아. 비슷해. 아니, 아니야. 우리 돈이 비슷하다고. 아니야, 안 비슷해. 나 그게 억울한 거예요. 아니야, 비슷해. 안 비슷해, 안 비슷해.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맘에 담아두고 그런 사람 또 아니니까, 내가. 그런 거 같은데? 정말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? 아니, 나 돈이 안 돼서 내면 되지 뭐. 목불하면 내면 내는 거지. 그걸 내가 너한테 남아주고 나 그런 사람 절대 안 해요. 그럼 왜 늘 가위바위보 하기 싫어해? 그냥 내가 가위바위보가 어릴 때부터 안 맞았어. 가위바위보가 손이 너무 아파. 손목도 아프고, 왜 하는지 모르겠어. 너무 웃겨.